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최저시급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날 최저시급이 확정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시급을 8,3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보다 10.9%가 플러스된 금액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최저시급 만원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와 노동계 편향인 공익위원회 일방통행으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사용자 측과 노동계, 공익위원 이 세 그룹이 표결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줄곧 최저시급을 만원을 주장했었고 사용자 측은 동교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임명한 공익위원은 일방적으로 노동계 측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편된 거죠. 일단 공익위원 쪽이. 그래서 최저시급이 8,350원이 확정된 거죠. 굉장히 좀 공정하게 우리 경제에 우리 경제의 어떤 생산성을 파악한 다음에 최저시급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공익위원이 일반교구 노동계 쪽에 편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 취업 증가율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최악이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30만명 되어야 될 취업 증가 폭이 올해 2월부터 5달째 10만명 안팎으로 급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년 새 30%가량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쇼크가 더 심해질 것이란 우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소득 매출이 워낙 줄다보니까 식당 사장들이 빚을 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식당 종업원들은 오히려 월급이 대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 사장들이 왜 빚을 내서 장사를 했냐면 식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식당 총업원들은 식당 사장들이 바쁜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임금이 오히려 더 줄었다고 합니다. 2년 새 우리나라가 2년 새 30%가량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히려 더 취직이 굉장히 더 힘들어질 거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소상공인 협회에서 내년 제조시기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 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사이 29%나 오른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소상공인 협회는 과연 2년 만에 29% 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당국에게 묻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나치게 이제 종업원들 최저시기까지 높이다 보니까 오히려 식당 사장들은 빚을 내서 장사하는 입장이고 또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월급이 더 늘어야 되는데 월급이 늘지 않고 근무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월급이 더 줄게 되는 이런 악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한 그런 정책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기사들 나오는데요. 서울 서대문구 24시간 식당을 운영중인 박모 씨는 최저임금이 우린 후 아르바이팅 수를 줄였지만 수익이 남지 않은 온가족이 식당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생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소상공인 영업회에서 소속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올 평균 수익이 작년 195만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 2천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만원이 줄어든 거죠. 그만큼 종업원들이 많이 가져가고 오히려 사업주가 더 적게 가져가는 이런 불균이었는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뭐 생수나 아니면 음료수 뭐 기본적인 걸 다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 장사기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렇네요. 장사가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편의점 운영중인 이모씨 41살 는 앞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 없고 점주들은 일정시간만 일하고 편의점 문을 닫아야만 한다. 인거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한 높은 시급을 받는 만큼 편의점 알바를 뽑을 때 면접은 물론 외국어 시험 성적표 업무 외국어 시험과 성적표 업무 적성 테스트까지 받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물어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급이 오른 만큼 편의점 아르바이트들도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편의점 업주들은 지금 이제 시급에 이 과도한 시급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 업체들 사용주와 근로자 간에 임금을 자율적으로 협약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정보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시급이 굉장히 논란이 불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편의점 연합회는 2019년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하이아나 차원에서 전국 7만녀 편의점이 동시 휴업을 추진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초 확정고시 이후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심리아 영업 중단부터 시작할 것 뭐 솔직히 편의점이 뭐 휴업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편의점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자청소가 될 확률이 있고요. 그보다는 일단 가맹점 철회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장소가 안되면 그냥 가맹점 철회 해가지고 사업 접어야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 업주분들 보면 이제 회사 다니시다가 이제 그만두고 대부분 이제 자신이 어떤 퇴직금 은행 은행 대출을 끼고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지금 이제 이제는 뭐 인건비도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고 또한 편의점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보니까 이제 제살 깎아먹기 그런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분들의 그 입장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건 그렇게 썩 지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런 해결 방법이 이분들은 일단 정부와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죠. 지금 시급은 제가 봐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뭐 시급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고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안그랬습니까 그리고 애초부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그분의 공약이었죠. 근데 지금 공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 또 안해보고 찍었다가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뒤둑해 지금 뭐 처리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편의점 업주들은 대통령 선거 때 누굴 찍었을까요 누굴 찍었습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제가 그걸 진짜 먹고 싶네요 누굴 찍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이분들 대부분 다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도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다 씹쓸었죠 어쨌든 경남권 경북권 경상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뒤늦게 이런 소리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이런거는 아니야 편의점 연합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연합채도 수용하지는 거예요 대표 religion 소상공 소상공들이 총집결해 불복종을 할 것이다 불복종을 한다. 애초부터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는지 모르겠네. 물론 이분들이 다 더불어민주당을 찍은건 아니겠지만 뒷붙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불복종을 하겠다는 것은 일단 이분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구속될걸 각오하고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징역형이나 벌금을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금이 굉장히 세더라구요. 2-3천만원인가? 징역도 3년 이하의 징역.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굉장히 지금 큰 혼란에 빠져있는데 이렇게 될걸 알았으면서도 정부에서 그걸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는 의문이거든요. 일단 이거는 정보 쪽에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혼란이 가절된 경우에는 뭔가 확실하게 조절을 했어야죠. 근데 그런거 없이 그냥 주소 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여서 난리가 났네요. 지금 노조들도 굉장히 불만에 빠져있고 지금 사용자 측 편의점 업주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도 지금 뭐 엄청난 지금 불만에 입사여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보요당과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분들이 자신이 대선 공략에서 그렇게 뭐 최저시급 1만원까지 하겠다고 일단 얘기했잖아요. 대선 공략을 했는데 그럼 우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우루 민주당이 일단은 1차적으로 이 혼란을 좀 수수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진짜 그분들이 지금의 어떤 부작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사태가 올 거라는 걸 아주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그냥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요. 뭔가 뭔가 해결해야죠. 뭔가 조치를 지어야 되고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지금 이 최저시급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어디있습니까? 정부의당은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없거든요.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 중소기업 중앙에도 이제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종폐 위기에까지 놓여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 지금 일단 중소기업 쪽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네요. 지금 중소기업도 보면 주로 이제 대기업에 납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기업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주량이 줄여가지고 오히려 지금 중소기업도 매출이 더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최저시기까지 인상이 되니까 이제 지금 거의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는거죠. 자 이게 지금 표결의 정의인데요. 최저시기 문제는 표결에 붙일게 아니라 이건 표결에 붙여서는 안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성장률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되는데 그런거 전혀 없이 그냥 뭐 그냥 지멋대로 해버렸어요. 지멋대로 여기 있네. 또 있습니다. 식당업주 종로구에 있는 한 식당사장이 지금 뭐 인터뷰를 했는데 식당을 열면서 낸 빚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버틸 재간이 없어서 올해 3월에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3월에 대출 임대료 임대료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인건비 폭탄까지 마자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데 정국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인 것도 못하잖아. 최근에는 아 두 명을 내보냈다고 하네요. 당장 일할 곳이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체제 시급이 또 오르니 이젠 진짜 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하 하 하 매출은 줄고 임대료는 늘어나고 대출까지 받으면 돼 하 하 아 아 못 버텨겠네 못 버텨 또 중국의 한 식당 서울중구 한식당 종로구의 말에 의하면 원래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8시간 식당에서 일했는데 지난 2월부터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죽으면서 월급이 반토막이 났다. 원래 점심 장사가 중심이다 보니 점심 전으로만 일을 해달라고 사장이 요청하면서 안되면 그만두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요즘 저같은 사람이 많아요. 임금이 부담을 느낀 식당 사장들이 바쁜 시간에만 종업원을 쓰려고 하니까요.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은 줄고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 내년에는 더욱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식당 사장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오히려 지금 대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나봅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구요. 임금비 부담에다 임대료 폭등 등등 등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위험을 안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전국에 있는 식당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지금 급증하는 동일한 현상은 일단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나옵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 지난 3년간 일해온 이모씨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모든 식당 사장들이 바쁜 시간에만 조목원을 쓰려고 하는 등 오히려 근로시간을 더 줄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거는 없었고 월급이 오히려 더 깎여서 가계 보탬이 전혀 되지 않았다. 뭐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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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한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지금보다 일자리를 찾기가 더 힘들까봐 걱정이 된다 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인해서 오히려 지금 최저시급에 적용을 받는 그런 식당 종업원들 그리고 경비원들까지 지금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그런 악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하... 지금 경비원들도 지금 3명이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인건민상으로 인해 2명 나가고 1명만 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구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네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거는 소득 소득주도 성장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까? 무슨 무슨 말도 안 내네 지금 말도 안 내네 지금 소리죠.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순위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여전히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속하게 인상이 되는 바람에 고용요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4,115 이었다가 그때는 2.75% 인상되고 2011년도 5.1% 2012년도 6% 이렇게 6% 7.2 8.1 이렇게 쫙쫙쫙 인상이 되다가 2018년도 무려 16.4% 인상이 됐네 그럼 민주노총 포함한 노동계 쪽은 이제 이분들은 대기업 소속이죠 대기업은 이제 뭐 최저시급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적용이 안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나 많아 근데 이제 중요한건 최저시급이 오르나 어려움으로 갔어 이분들도 이제 대기업 노조들도 자기가 그만큼 이제 더 많은 돈 받아가려고 하는거죠 어쨌든 이거 최저시급이 한 뭐 10%대로 인상되면 뭐 대기업 노조들은 뭐 12-13% 인상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리는건데 대기업 노조들은 뭐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이런데죠 이런 회사들은 거의 뭐 망할일도 없는 뭐 그런 천박통 같은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올리라고만 하고 이제 소상공인들은 시급을 동교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시급을 굉장히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시급을 너무 많이 올렸네요 지금까지 최저시급이 여파가 저는 이렇게 클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저도 솔직히 막연히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냥 좋을 줄 알았죠 아마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마 뭐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막상 이렇게 실행해 보니까 음 이 정책은 잘못된 것 같아요 최저시급을 너무 급격하게 인상을 하는 거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계 전반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지금 인전 요청은 또 파업을 하려거든요 예영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 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취약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하려면 차등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차등 적용되지 않고 공의위원 쪽에서 아마 이걸 공의위원과 노동계 쪽에서 이걸 반대를 해 가지고 일렬적으로 체제시급이 지금 적용이 되게 됐는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들 이라든지 편의점 업주들은 이걸 이제 뭐 전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뭐 이제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제 감옥에 끌려갈까 각오하고서도 뭐 그러고 하겠다는 건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문제는 간단하다고 하거든요 최저시급을 그러면 아예 줄이는게 나은데 아니면 2014년 기준으로 5,000원까지 그냥 확 줄여버리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약 될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기존 근로자들이 이제 그걸 허용하지 않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만약에 뭐 체제시급이 더 줄어들게 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또 삭감될 엉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 쪽도 뭐 강력하게 반대를 할 거고 또 기존에 어떤 중소기백 근로자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이게 진퇴 양상입니다 최저시급이라는게 한번 인상이 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더 줄어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최악이죠 최악 이제 정말 최악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는지는 미지수네요 이건 지금 해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 지금 정부는 진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을 다 망하게 하려고 그러나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쵸 일부러 완전히 다 망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뭐 배급을 주려고 그러나 자연업자들을 모두 붕괴시킨 다음에 정부 지원금으로만 먹고살게 만들겠다 그래서 오로지 정부한테 복종하게끔 만들겠다 그럼 실업자들한테 모두 전부 다 실업수당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직장이 없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최저 생계비만큼 주게 되면 앞으로 영원히 정부 유당을 찍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걸 오히려 네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네요 최저 신급이 인상이 됐다 할지라도 이걸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에서 500만명 정도네요 이 사람들이 인상된 금액을 받다보면 결국엔 뭐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망해도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신경을 안쓰게 되는거죠 그게 문제거든요 자기야 아니면 그냥 신경 안쓰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최저 시급이 8,350원이 되면 월 단위로 환산했을 경우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주 포함해서 174만원이라고 합니다 174만원 와 174만원 엄청나네요 뭐 일단 이게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내년에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뭐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뭐 어떻게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초반부터 이제 아마 이게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미 드러났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눈에 띄게 확실하게 피부로 일단 와닿지 않다 보니까 일단 소상공인들만 지금 계속 극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게 된다면 아마 그때부터 이제 본게임이 시작된다고 봐야죠 본게임은 아직 안일어났구요 이게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이제 드러나지 않겠느냐 체주시급 인상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이제 적극적으로 아니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지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엔 굉장히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지금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